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0월 6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인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개정 당원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 개정 당원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당원 개정을 해서 새롭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9월 5일 국민의힘은 정국위를 열어서 당원을 개정했죠.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원을 고쳤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이 비상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당대표가 권리이거나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모두 총사퇴를 해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이때에만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하는 이런 당원 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총사퇴가 아니더라도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했을 때는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당원 개정을 한 것이죠. 이게 9월 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9월 5일은 어떤 시점인가요? 8월 26일에 법원이 최초 이준석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였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런 당원 개정이 이건 이준석을 겨냥한 소급 적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당원 개정에 따라서 출범시킨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었는데 당시 근거는 이러했죠.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즉 비상상황이 아닌데 이걸 억지로 비상상황으로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게 이게 무효다라는 게 법원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의 어떤 요건에 최고위원 전부가 아니라 최고위원 일부 즉 4명 이상이 사퇴하더라도 이건 당의 비상상황이다 라고 보는 이런 당원 개정을 뒤늦게 후속작업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한번 출범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건 그야말로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한 이런 소급적인 이런 어떤 법의 보안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폈지만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 측은 아니다. 이준석을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당원 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게 이번에는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에 대한 지금 사실 병합해서 오늘 다 결정이 나왔습니다. 3차, 4차, 5차까지 가처분이 있었는데 이걸 합쳐서 오늘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원 개정작업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 계속 유효하다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 결정이 나온 날 국민의힘은 오늘 또 윤리위원회를 열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 지금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글쎄요 뭐 징계 사유가 저는 이건 좀 너무 좀 치사한 결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마디로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을 했고 여러 가지 가처분을 반복함으로써 당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쳤다. 이런 주장인데 저는 글쎄요. 이 가처분 신청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기고 이번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당원권 3년 정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그야말로 몰아내려는 이런 작업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주 일으키는데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이기는 데는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죠? 이준석을 쫓아내고 이준석에게 국민의힘이 이겨서 저는 얻는 게 뭡니까? 지금 이준석과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세대 포위론이었죠. 6, 70대가 20대, 30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세대 포위론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세대의 고립이 되고 있죠. 60대, 70대를 빼면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20%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20대의 지지율을 보면 그야말로 참담한 이런 성적표인데 지난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 50%까지 육박했던 이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더니 10%, 이제는 1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 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하는 20대, 30대, 40대를 만나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이 이준석과 싸우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여러 직장인들 한마디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아니 이준석 대표 말은 참 싸가지 없게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의 어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 한 몸 바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아니냐. 대체 왜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들을 일반 국민들은 한마디로 뒤통수 치는 건 한마디로 배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준석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 그러나 다루기 힘든 칼을 잘 닦고 연마해서 아주 쓸모있게 휘두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당내 입지에 위협이 되니까 나를 흔드는 아주 쓴소리를 자주 하니까 듣기 싫어. 그러니 없애야겠어. 그냥 쫓아버려야겠어. 저는 이런 생각이 대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참 싫어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몇 개월에 걸친 이 이준석 쫓아내기 프로젝트에는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